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TV 드라마,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요즘에 인기 있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드라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봐야 되죠? 신앙이 있건 없건 이상하게 드라마에 한 번 딱 빠지면 끝까지 가야 되고요 예전에 했었던 요즘의 드라마는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드라마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걸 재미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 보고 안 보는데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모세 이야기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세가 수천 전에 그냥 하나님이 쓰여주셨던 그런 한 인물로서 역사적인 인물로서만 그냥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와 버금가는 만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나를, 우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를 좀 더 집중하면서 좀 기쁨으로 잘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읽은 본물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네 번에 걸쳐서 네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그 모습을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놓게 했는가? 이제 모세가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이러고 나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장인 어른,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났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사명을 받게 되었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방금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 어른하고 40년간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 얘기하면 썰을 다 풀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딱 입을 막고 오히려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와 이제 모세가 정말 인격과 성품이 온전케 되었구나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장인 어른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을 했다면 그의 소유는 얼만큼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이 그 소유가 풍부해졌을 거예요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양을 기르면서 자신의 소유도 많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야곱을 배울 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20년을 머물면서 갑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지 않고 딸랑 하나, 뭐만 가져갔을까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과연 이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 하나님만 딱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체험마저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는 지팡이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시킬 때 혼자 한 번 했죠 둘씩 묶어서 짝을 지어서 보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비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보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바르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 잠잘 곳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인도할 때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나라에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을 옆에 두게 하셔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아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과연 어떤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애굽을 떠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살인을 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작정 애굽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하나님께 보낸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뭔가 힘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령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거에 모세가 그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안 사람이 모세에게 그렇게 막 위대한 말을 막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을까요? 아니, 너는 40년 전에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 아니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대꾸를 딱 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신감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왁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옛날 살인자 모세는 이제 죽은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유안이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중고청 수련회 때 표어로 잡아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누구랑 함께 사는 겁니까? 예수로 함께 사는 것이죠 이번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에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을 때는 그저 신앙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서 그런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신앙의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부끄러워져요 때로는 심한 죄책감 때문에 그 신앙이 침치될 때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선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사람은 우리를 종로를 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 과거에 그 죄 지었던 것들을 계속 들춰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막 흔들리게 만듭니다 참 어때요? 경험해 보셨죠?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딱 올가메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에 한 번 빠지면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여전히 다시 사탄이 나를 꼬득이면 또 그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참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바로 이 선포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토의 의의 옷이고요 그리고 전신갑주, 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못하면 뭐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울감에,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에, 신앙은 있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내 안에 내면의 병이 또 막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 나의 부끄러웠던 모든 죄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의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내가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나의 그런 모든 죄책감에서 우울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쾌되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살인죄에 대한 죄책감마저 전부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놓쳤다면 모세는 거기 가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20년 그가 위디안 가서 20년 정도 어 이제 가! 그러면 버젓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40년 되니까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그 내면에 있는 치유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고쳐주시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되어질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 사령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작전의 개요를 아주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간은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네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여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백성들을 보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야 네가 한 번 하면 바로 꼼짝도 못해서 당장에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무리 거기에서 능력을 행해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을 거야 백성도 보내주지 않을 거야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그냥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펼쳤을 때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모세는 금세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전을 다 짜둔 상태예요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애굽과 바로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처음부터 실족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바로 왕에게 무시를 당해도 너 절대 실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대제국, 이 애굽 나라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과거, 어떻습니까? 과거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과거는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2022년 2월에 이 개척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도 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 내가 지금 그 염려를 가지고 와서 염려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과거의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요?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염려부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래, 해보는 거야 막 믿음이 쭉 마련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부딪혔을 때 다시 또 좌절하고 또 불안함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믿음은 그리고 어떤 충만함은 얻었는데 또 올해부터 세상과 부딪힐 때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언제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크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강팍하게 나오는 거야 완고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룰 때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있는 나와 모든 문제와 고난들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바로 위장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장으로 아직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결제 승인이 떨어져야 마기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철도 철미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적으시죠? 오늘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냥 모세는 가면 되는데 지금 잠깐 모세가 숙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신기하죠? 왜 이런 대목이 나왔을까?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 부분이요 24전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왕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 부분이 25절 26절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피 남편이로나 하니 여왕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리에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뜬금없이 할리라는 그 의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리라는 게 나왔을까? 왜 또 십보라는 갑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그럼 거기서 인공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가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할리의식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리를 분명하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는 할리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할리를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표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할리를 해야 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리를 행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낳았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낳았는데 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떠나가기 전에 지금 이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 나의 부름을 받고 저 애굽을 향하여서 네가 가고 있지만 너는 분명히 행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넌 죽음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바로 행하고 피 남편 그게 뭐예요? 남편에게 그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 일을 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자들과 목회자들 또 목자와 목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이런 모든 것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른받았는데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답게 살려면 주인의 말에 경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철두철미하신 철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과 약속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키시고요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려놓게 하시던 하나님 지팡이 믿음 그렇죠? 두 번째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내면까지 치유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보내십니다 세 번째 완성시키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은 네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추진하는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순정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철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잃지 말자 이런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올 한 주를 그렇게 생명력 있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